저희랑 직원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? 미드는 거의 파괴를 해요 뭐? 뭐야? 프로 선수들 만나도 거의 다 파괴했는데 바텀입니다 진짜 명장면이다 이거 마이크 제슨 킬이라고 하면 되나? 문어크 킬? 대박이다 이건 내가 본 장면 중에서 제일 웃기게 죽었어요 그거 뭐죠? 예전에 나나나나 이거 뭐였지? 그 주인 발 나오는 거? 영웅보새? 쌍곤충 난사하면서 블리츠 렉스트라고 블리츠 렉스트라고